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살다 살다 별일도 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을 조사해달라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희한한 일이고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셀프 출석이라는 것은 그냥 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살다 살다 별일도 다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피의자가 수사 일정을 스스로 정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스스로 법을 잘 알고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번 수사도 정치적 그런 이벤트로 바꾸어서 법적으로 뿐만 아니고 다른 경로로 아마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고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피해자도 법 앞에 모두 평등하고 피의자는 검찰에 소환 있을 때만 여러분 출석을 하는 것이 관행이고 또 법리적으로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가 싶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찰 송영길의 셀프 출석 거부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내다 중앙일보 5월 2일자 기사 검찰의 셀프 출석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니까 무려 95% 정도의 설문에 응하신 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4% 정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95%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송영길 전 당대표를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 자체가 정말 보통 사람들의 기대하기 힘든 상식 밖의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 조사가 이제 무산된 송영길 전 대표가 10분 정도 자기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간간히 이렇게 대부분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다뤘는데 전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말이란 것은 보신의 감정 같은 게 많이 개입될 수 있지만 어떤 거리라는 것은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전문 속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돈봉두 살포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입장은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전문이 대단히 중요한 문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보니까 5분 넘게 검찰 직원들이 다시 길을 터고 정돈을 마친 뒤에 송영길 전 대표는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 써서 입장문을 읽었는데 이게 한 10분 그리고 기자회견 문의 25분 그 입장문 가운데 가장 핵심 파트하고 그 다음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한 그런 회견 문 가운데서도 핵심 파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기획된 수사다 이것이 이제 송영길 대표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번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사건들을 조사하다가 그리고 별건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치적 탄압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앞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중별건 사건 정치적 기획수사 정치적 탄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읽어가는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보니까 가장 이제 귀에 거슬린 부분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기획수사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뭐 핵심은 기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검찰이 언제까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론이 확산이 돼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현 당대표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도 여러분들 다 요청을 했고 검찰이 요청을 한 거 아닙니다. 그 검찰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면 피의자로 부르게 되면 늘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주변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검찰이 안 부르고 주변 사람들만 괴롭힌다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거물을 소환하기 전에 주변의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기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참 귀에 거슬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사건에 직접 관접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불법행위에 관여했느냐가 문제지 다른 것은 다 여러분 사족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장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입장문 발표할 때 제가 입장문을 별도로 방송에서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입장문을 발표할 때 제 귀에 굉장히 거슬린 것은 자기 변호 자기 옹호 오늘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저는 당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표 내고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교수가 돼서 파리에서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일을 소환하여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 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그냥 예 딱 귀가 꽂힌 겁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고선 개인적인 문제고 국회의원을 사표를 낸 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다음 총선의 불출마 선언하도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교수가 돼서 파리에서 열심히 연구 강의한 개인적인 문제고 2년 전에 일어난 일은 개인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입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인이 돈봉투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시하는 녹취 내역이 이정근 씨의 3만 개의 파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치적 기획수사가 아닌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저는 좀 놀란 게 아니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내가 당대표를 그만둔 거하고 수사하는 게 뭐가 여러분들 관련성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사표 낸 거하고 여러분들 뭐가 관련이 있죠 총선 불출마하는 거 여러분들 수사하는 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죠 범죄의 사실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는 거지 이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의 입장문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의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 수사라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탈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근 파일을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이정근이 다 먹은 게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간 거 아닙니까 흘러간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녹취록에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간 거죠. 무리한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검찰의 별건 수사는 좀 악명이 높지만 이번 사건은 자연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돈이 여러분 그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기자가 소환 통보를 안 했는데 자진 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러거저거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입니다. 검찰이 하는 이야기는 이중별건 수사로 봅니다.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녹취 파일 발견된 게 아닙니까 사건과 관련한 녹취를 변호사 본인 입회업이 누출했다면 이거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jtbc가 한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나고 제가 정치도 안 하는데 절수환에서 기획수사를 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수를 하건 그것도 관계없는 것이고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더 안 하겠다는 관계없는 겁니다. 2년 전에 여러분들 사건이 이미 범적으로 시한이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솔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초조하더라도 정치인들 포카페이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속은 쓰리더라도 밖으로 잘 웃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재연죄가 없으면 조용히 기다렸다가 검찰 수사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개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비언어적 행위인 거죠.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부를 때까지 본인이 부글부글해서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참을 수 없느냐의 이야기죠.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검찰에 출동한 얼굴들 보고 표정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관례 전혀 없는 피의자가 여러분 검찰의 마음대로 일정 정해서 나가 가지고 수사해달라 면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패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것을 보면서 제 양반이 뭘 많이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